억지로 하면 디스트레스인데 내가 좋아서 하면 똑같은 것도 유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피할 수 없는데 즐길 수 있겠느냐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거 있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다들 얘기하기를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도대체 뭔가요? 되게 쉬운 거 같은데 항상 뒤에다가 무엇인가를 붙이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뭐냐 그랬을 때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뭔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 또는 육체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한다라고 답하신다면 10점 만점에 5점, 6점 드리겠습니다 좀 박한가요? 신기하죠?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몸 밖에서 몸에 가해지는 자극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으리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스트레스가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해라 명상을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유전자 발현 양상을 바꿔준다는 건데 사실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알려진 건데 후성 유전체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epigenome이라고 그러는데요 epi는 위, above, 위에 있다는 뜻을 가진 접두어예요 그리스에서 왔고요 genome, genome은 유전체고요 그러니까 유전체 위에 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유전체가 발현이 돼서 우리가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후성 유전체는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후성 유전체라고 그럽니다 정리해서 보자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물질 또는 단백질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후성 유전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후성 유전체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단서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있었던 한 비극적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1944년에서 45년에 걸쳐서 겨울에 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에 포위가 돼요 식량 공급이 끊어지죠 대기근을 겪습니다 약 400여명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었고요 굶어 죽은 사람, 아사자가 무려 3만 명을 넘었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근에 고생을 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과연 그런 기근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조사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고생한 사람들 기근의 영향력이 2대, 3대까지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피해자의 자손에서는 비만, 당뇨, 심장병 같은 여러 질환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는데 후성 유전체라는 거는 원래 우리 갖고 있는 유전자 발현 양상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한다 우리는 모든 세포에는 다 똑같은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피부 세포, 혈액, 뼈, 근육 다 다른 세포 모양이잖아요 다 유전자가 같은데 그것은 각 세포에서 현재 발현되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 세포에서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단백질 유전자를 만드는 유전자를 켰을 때 적혈구에서는 해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를 키는 거죠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후성 유전체가 유전자 조절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DNA 매튜라, 히스톤 변형, 비아머 RNA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랑의 힘이다 DNA 매튜라는 말 그대로 DNA 특정 부위에다가 매틸기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매틸기를 붙여놓으면 표시가 되죠 이 붙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양상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히스톤 변형은 뭐냐? 히스톤이라는 거는 우리 그 DNA가 긴 DNA가 마치 실이 실패 감기는 것처럼 단백질에 감겨 있거든요 실패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히스톤이에요 감겨 있는데 딴따나에 감기느냐? 느슨하에 감기느냐? 히스톤 모양이 바뀌면 달라진단 말이죠 느슨해지면 바렌되기가 쉬울 것이고 이와 같은 실패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모양을 바꿔서 유전자 발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비암호 RNA는 무엇이냐? 원래 RNA는 DNA 있는 정보를 읽어내서 단백질을 만들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거를 갖지 않은 비암호 RNA들이 있으면서 이 RNA들이 다른 DNA 지역에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후성 유전체가 작동하는 원리는 알려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말이죠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항상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혹시 들으시는 가운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구보하는 거 좋아하는 장병들 거의 없을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억지로 하면 디스트레스인데 내가 좋아서 하면 똑같은 것도 유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피할 수 없는데 즐길 수 있겠느냐 운동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이어트든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운동을 시작을 했어야 하기 싫은데 정말 힘들죠 근데 좀 넘어가니까 효과가 좀 나와요 그럼 보람 느끼거든요 성취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운동의 재미를 느껴요 아 이거죠 뚜렷한 목표에 의해서 성공이 나오니까 재밌잖아 이렇게 되면 하기 싫은 일도 좀 재밌어지거든요 즉 디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놀이가 되면 제일 행복한 거고 놀이가 일이 되면 아주 고욕이 되는 건데 좋아서 하던 일인데 자꾸 가다 보면 실증이 나고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가가 필요하고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도 있는데 가끔씩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팍 퍼지는 거 그것도 유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에 된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유스트레스로 바꾸는 뭔가를 배우고 가는 그런 리셋하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계속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 유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잠시 쉼을 갖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가능하면 디스트레스를 줄이고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화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문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생문학을 보면서 재미없는 걸 점점 재미를 느끼면 공부가 디스트레스가 되고 유스트레스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응생문학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